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매니저 최잘씨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니저 최잘씨입니다. 눈을 보면 기분이 되게 좋으신가 봐요. 말을 계속 하시네요. 우리 누나 오늘 끝나고 남자 만나는 것이나봐요. 누나! 오늘 신경 되게 많이 쓰시네요. 나 어때? 나 예쁘지? 예쁘겠지? 아니 예쁘지. 몇 살 같아? 24살이라도 펌치면 좋을까? 혹시 두른 사회에서 흥분은 아니겠지? 하하하하 어때? 옷이 너무 파란다? 네. 너무 헬어 보이진 않고? 그냥 고급스러우니까. 여기 컷이 이렇게 내려가서 봐라. 좀 보라니까. 봐봐? 이게 대단하네. 하하하하 누나가 또 소개팅이 잘 안되신 것 같아요.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누나 괜찮으세요? 고마워. 고마워. 아... 으어어어어어 오이руш 일단 어젯- 수- 뺏떡 우리 널 만지던 네 손길 작은 손 끝까지 다 안녕하세요 박정현입니다 여기는 우리 새로운 매니저 개코예요 저와 너는 정말 만네 같은 사이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정현 씨 매니저 개코입니다 뭐 봐? 왔다 잠들 욕하고 저면 욕해 상관없어 내가 본난 건 나 같은 애를 낳는 거야 저의 여자 진짜 못되게 생겼다 요즘 이 여자 보고 사람들이 국민XXX 국민XXX 제가 다 연결할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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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 오를 보니까 잘 찍어 누나 여기 꽃병 내고 얼굴을 좀 가리는데 좀 그 일어나셔서 찍어야겠는데요 일어나 있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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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 힙합하는 친구들인데 다이나믹 뛰어오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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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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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아이 온전히 지금 행복할 수 없는 지금의 기억들 햇살이 넘쳐도 다친 내 맘으로 너를 따뜻하게 할 수 없어 늘 떠나가던 사람들 기대고 없던 날들 아무런 잘못도 내게 없던 거야 이제는 웃음은 웃음으로 사랑은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돼 그렇게 하면 돼 행복해져도 또 이제는 자유롭게 원하고 원했던 꿈을 사는 거야 감추도 견쳐도 보란도 꿈꾸던 세상으로 꿈꾸던 세상으로 꿈꾸던 세상으로 ㅎㅎ 꿈꾸던 세상으로 꿈꾸던 세상으로 꿈꾸던 세상으로 꿈꾸던 세상으로 어제도 아닌 내일도 아닌 이 순간을 사는 거야 그대 이 순간을 사는 거야 그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난 너무 가슴이 팔렸어 우리의 맘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나고 있네요 이건 꿈인 걸 하지만 지금 이대로 깨지 않고서 영원히 잠잘 수 있다면 널 안아주네요 예전 모습처럼 그동안 희들어진 나를 보면 위로하네요 내 손을 잡네요 지칠만 이젠 쉬라며 지금도 그대 손은 끝에 참 따뜻하네요 혹시 이 꿈이란 걸 그대가 깨지 않을 거야 내가 정말 잘할 거야 그대가 생각 못하고요 그대 이제까지 마요 그냥 가도 써놔 있어줘요 나만 깨지 않을게요 이제 보내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나를 안아줄게요 계속 나를 안아줄게요 예전 모습처럼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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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손은 끝에 참 따뜻하네요 그동안 그대 손은 끝에 참 따뜻하네요 eki 손은 끝에 참 따뜻하소서 그대 손은 끝에 참을 수 exist In bloom 하나하나 무대에 어두워 난 나무같이 두고 와봐 하늘 날 봄이야 너만 언스러운 미소로 이제 난 먼저 갈게 난 미안하듯 그 얘기를 하네요 난처럼 그대도 알고 있었고요 조금 이라는걸 그래도 고마워요 이렇게나 도망가줘서 난 안아줄게요 특별히 바라면 나 웃어줄게요 이렇게 못 내긴 싶은데 그거란 말이에요 안아지는 그거란 말이에요 내 사랑은 나 자게 보다며 또다시 혼자 있게끔 다 버리자네요 아 이제 수학자 나 이제 계속 또다시 우리의 힘이 그냥 그렇게 좀 할만한 자 또다시 우리의 힘이 사랑은 우리의 힘이 이제 다시 운을 떴는데 가슴이 마르시오 고마워요 사랑해요 나 괜찮아요 다시 오지 마르시오